철스님께서는 상당히 스마트하게 일을 하시던데 대체 비결이 뭔가요? 그 비결은 바로 스마트 솔루션 최강자 폴리! 전 사무실에서 항상 블랙와이어 헤드셋을 사용해요 어떤 디바이스에도 연결할 수 있고 음질이 깔끔해요 그리고 외근을 나갈 땐 보이저 5200을 챙겨요 주변이 시끄러워도 상대방은 소음을 들을 수 없고 사용 연결이 간편하고 충전 걱정도 전혀 없어요 최근에는 비대면 회의도 부쩍 늘었잖아요? 그래서 전 고퀄리티 영상과 헤드셋 연결까지 가능한 폴리 스튜디오 P5 웹캠과 개인 휴대용 올인원 스마트 스피커폰 싱크 20까지 있으면 짜잔! 내가 있는 장소가 곧 개인 회의실! 초간편 설치가 가능한 USB 비디오바 폴리 스튜디오 팀즈와 줌 앱이 내장되어 있는 폴리 스튜디오 X 모든 회의 공간에 적합한 만능 솔루션 그룹 시리즈 어때요? 이제 다들 아시겠죠? 저의 스마트 업무 비결 폴리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ε